삼성전자가 미국 퀄컴의 차세대 모바일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최초로 10나노 체제로 대량 생산합니다. 삼성전자와 퀄컴은 퀄컴의 차세대 모바일 AP 스냅드래곤 835를 삼성의 10나노 핀팻 공정을 통해 양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퀄컴은 차세대 AP인 스냅드래곤 835에 삼성의 최첨단 10나노 공정을 적용해 모바일 AP 시장 리더십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퀄컴칩을 삼성이 대량 생산해 차세대 모바일 부품 생태계를 조도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